최근에 우리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개발하였습니다. 이 백아트 나팔 고성기는 100% 우리의 기술, 우리의 자재로 생산한 국산화된 제품입니다. 같은 출력의 다른 나라 고성기보다 값이 누구면서도 성능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. 혈율이 높고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선전차에 설치하여 이용하기 아주 적합합니다. 이 제품은 강물탐사와 지질조사에 이용할 수 있는 적외선 탐사기입니다. 휴대용이면서도 성능이 높기 때문에 이 탐사기를 이용한 단위들에서 효과가 좋습니다. 사재경보기는 용기수감기를 240개까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용기수감감도가 높고 경보응답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후고자군 건물들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이 백아트 나팔 고성기는 100% 우리의 기술, 우리의 자재로 생산한 국산화된 제품입니다. 같은 출력의 다른 나라 고성기보다 값이 누구면서도 성능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. 혈율이 높고 경량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선전차에 설치하여 이용하기 아주 적합합니다. 이 제품은 강물탐사와 지질조사에 이용할 수 있는 적외선 탐사기입니다. 휴대용이면서도 성능이 높기 때문에 이 탐사기를 이용한 단위들에서 효과가 좋습니다. 사재경보기는 용기수감기를 240개까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용기수감감도가 높고 경보응답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후고자군 건물들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수hei기수감기수감감 한글자막 by 한효정